순천만 자벌드 노동자들이 위탁 운영사와 근로 조건을 협상하던 중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운영사 측의 인력 운영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적절한 계약 만료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에서 지난 1년간 체험관 강사로 일한 신정화 씨. 자벌드 노조 대표이기도 한 신 씨는 최근까지 자벌드 위탁 운영사와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은 노조에게 근무 시간 감축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조례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신 씨와 노조원 5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불과 3달 전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노조원들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사실상의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단행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모두 노조 조합원들이시고요. 기존에 노조가 없을 때는 다 재계약을 해주셨던 분. 노조에서 이제 하는 출범식이나 선전전이나 그런 건 다 나가서 했고요. 활발히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반면 위탁 운영사 측은 노조 탄압이 아닌 자연스런 계약 만료의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 상여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력적으로 직원을 이렇게 감원 또는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제 권한이라고. 한편 순천시는 위탁 운영사가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조정을 통보한 건 협약 위반이라며 얼마 전 운영사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계약 만료와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 제시한 경영난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